안녕하세요 포린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행운의 뽑기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잠깐 뜨는 버그가 있다고 하는데요. 한번 볼까요?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. 하나, 둘, 셋!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못 보신 분들 있을까봐 제가 바로 캡처했죠. 한번 볼까요? 우리가 제일 중요시 봐야 될게 1회 뽑기, 10회 뽑기인데 원래는 프리미엄 토큰이나 아니면 보석 이렇게 사용해서 뽑잖아요. 근데 여기에는 코인이 있네요. 그 다음에 상품이 무지개 캡슐하고 보라색, 노란색, 그 밑에 있는 파란색 캡슐까지 싹 다 보석으로 돼있고 그 다음 GP, 이걸 뭘 뜻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단순 버그인지 아님 다음 업데이트 떡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도 이런 버그 본적 있다 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은 로테이션 덱으로 싱글리그 코인 로가다 좀 해볼게요. 본 계정은 얼티미 두억신이가 없어서 그냥 두억신이 넣고 해보죠. 다이야리그부터 경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덱은 나쁘지가 않거든요. 팔척기랑 마골망, 토이마스터 두억신이 승강기도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일단 토이마스터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마골망 기절 와 진짜 오랜만에 쓴다 마골망 밀리는데 오케이 약간 잠깐 세뇌시켜주고 그 다음에 오 그래도 토이마스터가 상당히 좋아요. 두억신이로 가운데 막을까 한번? 어 상대방 어둡신이 자꾸 미네? 그만 좀 밀지? 야 또 나왔어. 또 됐어. 상대방 뚱비네? 어 저쪽 가. 자 두억신이 지금 소환 딱 해주고 어 잠깐만 저거 저거는 팔척기로 같이 잡아줄게요. 지옥불로 해도 되긴 한데 아끼자 그냥. 아 아니다 아니다. 여기 독 걸리면 안 되니까 그냥 빨리 자 분노 써주고 그 다음에 낙내 아끼자. 이거를 토이마스터 사용 자 드디어 나왔다. 청룡. 청룡이 데미지 상당히 세거든요. 낙내 쓰자 바로. 팔척기 믿어. 청룡. 어우 근데 마나 진짜 높다. 와 하나하나 소환하기 진짜 힘든데? 9마나짜리. 그 다음에 멀리서 팔척기. 타와나 터지고 자 계속 공격해. 그 다음에 분노를 위쪽에다가 쓸게요. 어차피 아래는 굉장히 세니까 그 다음 사림기도 위에다가 써주고 녹수기는 밑에다가 아 세네. 자 다이아는 깬 것 같은데 지금 자 지옥불 써주고 끝! 자 이러면 다이아리그 코인 보상 빡 받아주고 이번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챔피언리그 결승전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까요? 궁금하긴 한데 일단 상대방이 오우 시작부터 라바나부 그럼 20짜리 팔척기로 멀리서 두들겨 때리자 한번 뽀아악 뽀아악 어 이거 이거 순간기 태워 안돼 어응 살렸어 일단 살려주고 그 다음에 어 저 인큐버스 자꾸 크고 있네 어떡하지 음 일단 인큐버스는 창룡을 잡을게요 아이고 아 적극라인 힘들겠다 좀 벌써부터 청룡 레벨 13짜리 우와 저렇게 커졌어도 딱 두 방에 맞고 죽어버리네 뽀아악 뽀아악 토이마스터 그 다음에 뭐 우와 한방에 죽이네 진짜 세다 청룡 분노를 어 분노를 여기다 쓸까 그냥 빨리 쓰자 낙래 낙래 준비하고 자 지금 낙래 뽀악 그 다음에 믿을거는 청룡이니까 이거 빨리 자 지금 이쪽에다가 청룡 으아악 잠깐만 시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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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발망을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어 어 이거 마구알마 아 이거 의미가 없는데 일단 그러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토이마스터 소환 자 마구알마 지금 기절시켜주고 못잡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절 아니다 분노 분노 가자 파리 두 마리 오케이 뒷차기 가고 그 다음에 청룡으로 뒷까지 때려주고 욕불 오 그 다음에 팔척기로 멀리서 좋아 지금까지 어우야 어지금 있었어 하지만 야 토이마스터로 잠깐 해내 우와 엄청 좋네 자 이렇게 해서 챔피언 리그 리그 우승 보상도 받아주고 고스트 마스터 리그 끝판왕이죠 결승전 벌써부터 뭔가 두렵다 일단 두옥신이랑 그 다음에 청룡 아 저거 20짜리 얼티미 구멍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두옥신이로 아 키 클라스 이러면 청룡 써야겠다 그 다음에 야 마법하면 빨리 짜치급 살려야돼 최대한 살려야돼 청룡이 타워 하나만 딱 부숴주면 좋을텐데 제발 마구할망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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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일단 가지고 야 산두환 뭘 소환하려고 왜 이렇게 소환은 안하냐 야 도안 이거 도안 잡겠지 와 청룡 데미지 봐 진짜 세다 어어 죽지마 안 돼 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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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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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하나만 하나만 부수고 버텨도 돼 오케이 터졌어 터졌어 터져버렸고 이거 팔찾기로 멀리서 그냥 공격할게요 뿌악 어어 살려 살려 어 잠깐만 와 이드라 쓰는거 봐 깜짝 놀랐네 에이 뭐야 이거 상대방의 팔찾기 내꺼 왜 죽었나 제발 나이스 제발 죽고 이거 녹쑥이 쓰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멀리서 아 이거 멀리서 안되겠다 상대방 지금 티클러스 났으니까 이거 주옥신이 써야되요 빡 아 엄청 소환하네 참 주옥을 써주고 봉인이 활검 아하 야 지금 와 녹쑥이 지금 미쳤어 멀리서 팔찾기 1분 2초 버티자 야 고스터마스터 한번 깨보자 야 이거 잠깐만 마구알망 살려 아 잠깐만 이거 낙내 써주고 아 바쁘다 바빠 이거 청룡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태풍으로 뒤로 줄여주고 청룡 진짜 바쁜데 아 잠깐만 20짜리 야 이거는 이건 좀 잠깐만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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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에이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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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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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잠깐만 오 4 3 2 1 오 깼다 고스트 마스터리그도 깨가지고 1일 보상 코인 150 얻었네요 뭐 그 감사합니다.